옛날 어느 마을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어요. 어찌나 복이 없는지, 모 심으면 가뭄 들고, 빨래 널면 비 내리고, 몇 감으면 새똥 맞고, 아 글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뭐예요. 하루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총각을 불렀어요. 어머니 말에 총각은 맥을 탁 놓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니, 별 수가 없다 싶은지 주섬주섬 짐을 쌌어요. 어머니, 복 타러 다녀올라요.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서천 세약골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총각은 하염없이 걷기만 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고개를 넘어서는데, 아리따운 처녀가 불 꺼진 청사초롱을 걸고 있었어요. 서천 세약골에 복 타러 가려는디, 어디로 가야 하오? 높고 험한 저 봉울이 열 개 너머에 있습니다. 총각은 첩첩이 두른 산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처녀가 총각을 향해 말했어요. 서천 세약골에 가게 되면, 나와 혼이 날 배필이 누구인지 꼭 좀 알아다 주세요. 총각은 쉬지 않고 걷고 걸어 산봉울이 세 개를 넘었어요. 잠깐 숨을 고르는데, 장기 두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어르신, 서천 세약골에 복 타러 가려는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게나. 이제 세 봉울이 넘었으니 일곱 봉울이 남았네. 그러더니 노인들이 한소리로 부탁했어요. 서천 세약골에 가게 되면, 누가 장기에서 이기는지 좀 알아다 주게. 총각은 힘이 쭉 빠지도록 걸어 산봉울이 세 개를 더 넘었어요. 잠깐 숨을 돌리는데, 나무에 물을 주는 아이가 보였어요. 아야, 서천 세약골에 복 타러 가는디, 어디로 간다냐? 저쪽으로 가세요. 이제 여섯 봉울이 넘었으니, 네 봉울이 남았네요. 총각은 기운을 차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참, 참! 서천 세약골에 가게 되면, 이 나무에서는 왜 꽃이 피지 않는지 좀 알아다 주세요. 총각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봉울이 세 개를 더 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봉울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깎아지른 듯한 날카로운 봉울이였어요.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는 놈.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갑네. 총각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여의주를 두 개 든 이무기가 총각에게 다가왔어요. 총각은 이무기의 긴 수염을 잡고 늘어줬어요. 아이고야, 잘 만났소. 서천 세약골에 복타로 가야 하는디, 제발 나 좀 데려다 주소. 그야, 어렵지 않지. 대신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까닭을 알아다 줄테요. 그럼, 서천 세약골까지 데려다 주리라. 총각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이무기 등에 올라탔어요. 순식간에 이무기는 복숭아꽃 가득한 언덕 위에 총각을 내려놓았어요. 여기가 서천 세약골이오.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밀려오더니 흰 수염에 노인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로 산 사람이 이곳까지 온 게냐? 총각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복 타러 왔습지요. 노인은 껄껄 웃더니 복은 이미 코앞에 와있으니 그만 가보게나. 하고 돌아섰어요. 총각은 허탈한 마음에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총각은 돌아서는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람은 세약골 오는 길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줄 답이라도 주소. 노인에게 답을 얻은 총각은 서둘러 이묵이에게 갔어요. 이묵이는 총각을 보물이 너머에 내려주며 물었어요. 그래,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여의주 하나를 버리면 답이 나올 거라 했소. 총각의 말대로 여의주를 하나 내려놓자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갔어요. 총각은 용이 주고 간 여의주를 받아들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새 봉우리를 넘자 아이가 반기며 달려왔어요. 내가 심은 나무에 꽃이 피지 않을 까닭이 무엇이라 하나요? 나무 아래 박혀있는 금덩이를 빼내라 하대. 아이가 땅을 파서 호박만한 금덩이를 빼내자 가지가지마다 꽃봉우리가 맺히더니 탐스러운 꽃이 활짝 피었어요. 총각은 아이가 준 금덩이를 받아들고 발길을 재촉했어요. 다시 새 봉우리를 넘자 노인들이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 누가 이긴다 하던가 평생을 해도 결판 나지 않는다고 하대요. 그래? 결판도 나지 않을 장기를 뭐하러 두나? 노인들은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총각은 장기판을 받아들고 남은 세 봉우리를 넘었어요. 총각을 보자 처녀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반겼어요. 나의 베필은 누구라 합니까? 처음 만난 사내라 하였소. 처음 만난 사내요? 그건 당신이잖아요. 처녀는 볼이 밝아게 달아올랐어요. 처녀의 말에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처녀의 손을 꾹 잡았어요. 이제야 알겄소. 폭은 이미 코앞에 와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서 가서. 당신도 소중한 내 복이오. 총각은 처녀를 데리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복 타가지고 왔소!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뒤 총각은 여의주를 나라에 바쳐 높은 벼슬을 얻고 금덩이와 장기판을 팔아 큰 돈을 벌어 곱디고운 처녀와 혼인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오래 효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아주시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